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죄악된 인간들을 권하고신 예수님을 우리의 똑똑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알고 믿으면서 이번 송탄절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 깨진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 예수 탄생할 수 있도록 놀 수 있도록 신뢰한 구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잠자리 내 안방을 내주고 예수를 모실 정도로 그러한 뜨거운 신앙의 불길이 우리의 마음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디에 가십니까? 내 방에 방이 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따뜻한 방에 모시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요새가 이번 송탄을 말미에만 가족마다 직장 사업마다 어둠에 껴있는 것 다 다르고 영원히 지지 않는 위에 태양 내시는 예수님의 빛을 또한 직장과 사업마다 가족과 직장과 모든 지구들 내 동네 교회에게 환영을 비춰주시옵소서. 거룩한 송탄이 될 줄 믿사옵소서. 감상해서 너희들 말씀 빌고 원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감사기도요. 나이다. 아멘.